오늘 RC 문제 땡기는데 RC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다. 이 문제 근데 너무 쉬운데. 뒷자리니까 당연히 TY로 끝나는 얘 정답 가야지 오리지널리티. 헤이 빼빼빼 호이 호이 호이. 아니 저 이거 맞았는데 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? 이 종로 복화신이 여기 나타난 이유가 네가 맞췄으면 나타났겠니. 아니 설마 틀렸다고요? 틀렸지. 너 그거 더 다 밑줄에 정답을 그걸 왜 고른 거야? 당연히 TY니까 명사 정답이죠. 명사 지금 A밖에 없는 것이야. 설마 오리지널 이거 AL로 끝나는데 명사라고요? 하하 자 정확히 기억하라고. 더 다운 밑줄은 명사들이 맞아. 근데 오리지널리티 무슨 뜻인데? 당연히 원본이죠. 원본 아니라고요? 오리지널티는 잘 보라고. 오리지널 B번이 형용사 때 뜻이 두 개야. 뭐 원래? 그렇지 그런 뜻은 알지? 네 그건 알아요. 또 뭐 있는데요? 독창적인 이런 뜻도 있어. 독창적인. 얘는 형용사 때 뜻이 두 개야. 근데 오리지널이라는 B번의 모습 자체가 명사가 돼서 원본이라는 뜻이 있다고요. 얘가 원본이요? 그렇지. 그래서 원본을 제출하세요 여야 되니까 정답은 B번 명사가 맞고. 그럼 원래라는 뜻도 있고 독창적인이라는 뜻도 있는 형용사 때 속. 그대로 파생한 오리지널리티는 무슨 뜻이게. 그럼 독창적인 에다가 TY를 붙인 얘가 독창성. 그렇지. 아 기가 막히네. A번도 정답이 꽤 된다고. 그 당신 작품의 독창성에 감동했어요. 이런 맥락으로 정답이 나오기도 한다고. 헷갈리게 내기 되게 좋겠는데 이거? 딱 좋지. 주제자가 엄청 자주 된다고. 그래서 앞으로 더 다음 밑줄이 딱 떴을 때. 당연 명사 자리가 돼. 품섬제로 보기에 동시에 뜨면 당연히 해석해서 풀어야지. 아 이건 무조건 해서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 최근 유형 자체가 그렇게 찍기 식으로. 더 뒤에 명사 그냥 정답. 이런 식으로 잘 안 내. 보기 막 보기 동시에 딱 내놓고. 골라바를 보더니 변별력을 주기 위해 보기에 동시에 나올 때가 많다. 그럼 이런 거 말고 혹시 다른 것도 조금 알려줄 수 있으세요? 그럼 내가 여기 왜 나타났겠어요? 역시 복가신 준비한 게 있었군요. 그렇지. 지금 이 영상이 끝날 때 표로 딱 보여줄 테니까. 보기에 비스끄무력이 생긴 단어가 동시에 딱 뜰 때. 꼭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유로 자주 나오는 애들을 딱 보여주겠다고. 그럼 저 같은 토린이들은 딱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. 매번 동시에 나오니까 꼭 해석 거쳐서 찍지 말고 해석해서 풀도록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그럼 정리 한번 하고. 우리 아까. 오리지널은 형용사 때 뜻이 두 개. 첫째. 원래의. 둘째. 독창적인. 그렇지. 근데 명사로 활용될 때 오리지널 무슨 뜻? 원본. 그렇죠. 그럼 거기서 파생한 오리지널리티라는 명사는 무슨 뜻? 독창성이다. 그렇죠.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표 익히고 마무리하십시오. 간다. 포카포카. 미친도이. 포카. 네. 오늘도 마음에 드는 corner. 다음 에게. 네네. undert. 미칫. 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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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